저요? 아니 가난동이네 장신을 담고 있었다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진짜 고가의 시계를 놔두고 다녀 맞아 우리 캐럿들과 세븐틴의 총관리더라 너무 든든해 항상 멤버들의 관계성 생각해주고 막 따뜻하고 아저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와우 잠발이야 저도 잠발이야 아니에요 잠발이 어떻게 80만장을 팔아 백만장 넘었어요 혼자? 네 혼자서 솔로 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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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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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jn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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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elcome to dj brawn